자 오늘 6월 3일 월요일인데요. 신성 델타 드디어 그동안의 계단식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준비하는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신성 델타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드는지 현 위치 횡보하는 흐름이 잡히고 있는 만큼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신성 델타 제가 여태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과 재료에 대한 일정이 완전히 끝났으니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 말대로 지난 2월 21일 신고가 흐름이 나온 뒤에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60% 이상의 폭락 흐름이 나왔는데 이 폭락 흐름이 나올 때도 일직선으로 폭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려왔어요?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락 흐름의 경우에는 6만원 부근 입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와 지난 돌파 위치에 매물대를 뚫었던 부근, 이 저항 부근을 돌파한 자리는 지지 역할로서 하방 압력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입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 수급이 유입되며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반등 흐름의 경우에는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아니라 단순한 과대 낙복 자리, 그리고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의 적감의 세를 통한 반등 흐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으로 이어지진 않고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성 델타를 지난 고점에 크게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입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락가를 저점에서 낮춰두시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며 입박스권 상단 구간 혹은 10만원 부근 이 심리적인 라운트 픽의 자리까지 시세가 올라왔을 때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약수익,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성 델타, 현 위치에서는 무리하게 매도를 하거나 손절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 현 위치에 횡보하는 흐름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견고하게 잡히면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락가를 낮춰두셔야 되고 지난 고점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점을 잡아가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신성 델타,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3개월 전에 신고가 흐름이 나오며 18만원 부원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이때도 실시간으로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현 위치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와 분명히 만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만나는 시점은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3월 4일 신성 델라특구의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 어떻게 된다?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졌어도 바로 시세를 말아올리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만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정 위치에서도 분명히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 어떤 종목도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지금까지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가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에선 어떻게 돼요? 강한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이 마음이 신선 덜타트크의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갖는 걸 세력들이 노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매도를 할 생각이 없을 때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선 덜타트크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조만간 흘러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으로의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로 신선 덜타트크 확실한 수익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어떤 흐름이 났어요? 정말 제 말대로 현 위치까지의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 위치에서 제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며 무조건 신고가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었던 다른 유튜버들 말이 낚이셨으니까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겠죠?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고집 좀 부리지 마시고 제 말대로 제 리딩대로만 따라오시면 앞으로 신선 덜타 강한 반등 흐름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신선 덜타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선 덜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신선 덜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상세하게 모두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신선 덜타 제가 마지막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지난 2월 21일 신고가 18만 4천 8백원 바로 아래 자리인 18만 4천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때 LK99의 신물질인 PCPOSOS의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상 성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크림이 될 수밖에 없으니 논문 발표일이었던 3월 4일 이전에는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가야 앞으로의 폭락 크림을 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매도 단가까지 문자로 잡아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까지의 폭락 크림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 고집부려서 현 위치까지의 하락 크림을 그대로 맞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매 타점이라도 확실하게 받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료에 대한 기대감과 재료에 대한 일정이 끝난 구간에선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상성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크림이 나오듯이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상성분을 전부 다 반납한 과대 닥북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적감의 수의 유입으로 강한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신선 돌타의 경우에는 lk99 관련 재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과대 닥북자리에 의한 적감의 수의에 의한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만 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이 기술적 반등 흐름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화하시고 지난 고가에서 제 말 듣고 수익실행했던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가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앞으로의 낙북 흐름 자리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을 때 지난 고쯤에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려서 고쯤에 물린 평단가 확실하게 낮춰드린 다음 앞으로의 반등 흐름 자리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오면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올라왔을 땐 정확한 매도가 또한 우리 구독자 반대 위해서 전부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드릴거에요. 누구한테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신 분들에게 쉴 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릴테니깐 지금 당장 신성 덜타 지난 정고점 부근에 크게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신성 덜타 마지막 반등 흐름 나가고 흐름 다시 한번 꺾여버리면 지난 정고점 위치처럼 고점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는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박혔다.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쉽게 갈 수 있었던 길을 어렵게 가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덜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1 위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뜨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성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성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성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가 나왔죠? 자 그러면 두성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성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성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 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